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난 진짜 씁쓸해요. 야 너 근데 어떻게 75회에서. 멤버들 성격을 아니까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니 오빠는 움직이질 않아. 그게 상식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?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넘어섰어 종국아. 너 죽고 나 죽자도 넘어서고 이제 지금은 뭐냐면. 넌 뭐야 도대체 뭐야. 넌 뭐야 도대체 뭐야. 막무가내 막무가내. 나는 생각 안 하고. 계산을 하면 무조건. 얘가 얘가 간 줄 알았어. 얘가 가볍게 져서 가고. 그리고 내가 여기 3만 원씩 져서 보냈거든. 나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밑에 있었고. 그래서 두 명이 가는 걸 보고. 거기 숨어있지 그러면 50대 50 50. 그렇지 그렇지. 할 말 하잖아. 근데 둘은 도망가지도 않고.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서서. 뭐야 나 속으로 너무 열이 받는 거야. 안 가고 뽀대는 거야. 아 그래. 갈 생각이 아예 없어서. 그러니까 종국이도 뭐 머리를 써서. 제가 140을 먹었다기보다는. 아니지. 늘상 제가 우리가 그렇게 먹게끔 해주니까. 맞아. 알아서 잡수세요 하고. 사거리 차려주고. 우리끼리 조금만 사거리 발로 차고. 맞아. 먹을 게 없어 먹을 게. 정확하게 떨어진 거 보다. 주워 먹고. 그걸 또 얘기를 해줘 우리가. 그러니까. 떨어졌다. 이런 거지 이런 거야. 답답하다 진짜. 알버니가 뭐 중요한가요? 오늘은 쇼비 더 화이트머니 레이스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매 경기마다 획득하고 싶은 화이트머니를 제출하시면. 승리할 경우에 증배를 획득하고요. 실패할 경우에 제출한 돈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. 네. 나는 바로예요. 첫 번째 나는. 올인. 나는 올인이야. 바로 깡통 자고. 바로 깡통 자고. 돈 달라고. 하지 마. 그거 좀 하지 마. 제발요. 옷을 준비해 주세요. 저는 진짜 깡통을 찾기. 나는 보수톱의 연장이야. 아 그래. 아 약간 좀. 기섭 기섭. 오늘도 뭐야. 최종 개별을 모은 화이트머니로 벌칙 면제권 구입하셔야 되고요. 구입하지 못하면 벌칙 그냥 받으시면 돼요. 아 또 벌칙을.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는 운만 좋으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요. 경기에 앞서서 각자 원하는 만큼 등록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. 아 3위 안에만 들면 돼요? 눈만 좋으면 된다고요? 아니요 운 운. 운. 운이야 운이에요. 운만 좋으면 된다고 운. 운이면 다 걸려요. 자 20만 원 걸겠습니다. 자 20만 원 걸겠습니다. 저 판에. 20? 20만 원. 진짜? 20만 원. 시작부터. 기세로 가야 돼 기세로. 30만 원. 30이요? 30만 원. 30만 원 원다고? 형 소민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니야 운인데. 운이어도. 이거 지금 불려야 돼 돈. 이렇게 너무 많이 버는데. 잠깐만. 저는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. 10만 원만 갈게요. 10. 10. 10. 나 저거 5만 원 할게요. 5만 원. 이거 운이죠? 네. 좋아. 가보자. 왜냐하면 이번에 확률이 좋은 게 3명한테까지. 그렇지. 운이 이건 확률이 좋아. 3명한테까지. 정말 무서운 건 다 운이 안 좋기 때문에. 이번 경기는 복불복 코리아 볼링입니다. 뭐죠 볼링? 제한 시간 30초 동안 상무를 돌려서 볼링을 많이 쓰러트린 수 있는 수소가 지적되는데요. 상무 끝에 매달 물건이 복불복으로 정해지고요. 복불복으로 정해지고요. 각기 결과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 각자 제출한 글로비의 2배의 금액이 지급됩니다. 운이 아니잖아. 운이 아니다. 이거 안 되겠는데. 힘들겠는데. 나 큰일 났다. 너 왜 30만 원. 너 상무 뭔지 알지 소민아? 아는데 이거 운이 아니잖아요. 운이 아니고 유연성 아니에요? 아니야 그 끝에 있는 게 중요하지. 우리지 우리지. 휴지 같은 거 달려봐 그럼 못하는 거 아니야. 자 그럼 송지효 씨 먼저 복불복 뽑을게요. 공 뽑아주시면 돼요. 아이씨. 아이씨. 멸치가 뭐야 멸치가. 자 송지효 씨 복불복 뽑기 멸치 당첨되셔서. 멸치요? 멸치? 멸치요? 멸치? 아니야 해볼만 해. 멸치로 어떻게 해. 멸치로 어떻게 해요? 멸치로 저걸 어떻게. 아니 국거리 멸치가 웬 말이냐고. 어떻게 해 이걸로 어떻게 해. 근데 이거 3등 안에만 들면 되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. 멸치? 야 멸치 하나야. 근데 누나 그 멸치 해볼만 해. 아 이게 해볼만 해. 아이씨. 멸치가 원래 저 원래 힘이죠. 칼슘. 와 와 되겠다 되겠다. 지효 귀엽다. 돌아가? 와 돌아가. 완전 잘 돌아가. 야 장난 아니야. 자 지효 파이팅. 지효 파이팅. 지효 파이팅. 지효 파이팅. 뭐 화이팅이야 다 저기야.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. 야 야 야 야. 이거 진짜 안 돼. 어딨어. 야 그리고. 이거 30초. 앞에 가서 돌려도 돼? 지효야 앞에가 돌려. 지효야 앞에가 돌려 앞에 가서. 야 멸치. 멸치 머리가 네 옷에 붙었다 야. 아이고. 야 대가리가 붙었어. 대가리가. 멸치 머리. 지효야 끝났다. 지효야 끝났다. 지효야 끝났어. 지효야 끝났어. 지효야 끝났어. 대가리가 뒤에 있어. 대가리가 뒤에 있어. 지효야 끝났다. 야 멸치야 한 번 말해. 지효야 니가 해봐. 멸치. 지효야 니가 해봐. 멸치. 디모 진짜 주정맹이야. 약간 머털도사 같았어. 야. 멋있다 지효야 멋있다. 제가 두 번째 선택을 해. 아 선택을 해요 제가? 아 근데 궁전하시네. 멸치가 좋은 도구 상입니까 합니까? 하죠. 하? 그렇지 그렇지. 부채입니다 부채. 부채. 부채 불만해. 부채 불만해. 부채 불만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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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별로 안 좋다 부채가. 아니 근데 부채가 뭐. 부채가 안 돌아가네. 이거 안 돼 이거. 야 정국아. 죄송한데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 알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돈 많잖아. 긍정적이다. 아니 균형 맞추는 거죠 뭐. 너 얼마 걸었는데. 아니 그리고 종국이가 애가. 애가 순해가지고. 아니 균형 맞춰야지 나 혼자 돈 많이 가져가면 뭐해. 애가 순해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욕심이 없어. 그럼. 저 모자 쓰니까 더 순해 보인다. 애가 순해 애가. 야 이게 돌아가진 않네. 야 이게 안 되네. 안 돌아가네. 안 돌아가 안 돌아가. 순하다. 안 돌아가네. 안 된다니까. 안 된다니까. 준비. 됐다 됐다. 야 이거 되겠나? 야 이거 되겠나? 이거 안 돼. 누르다 말아서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아니 돌려야지 돌려야지. 상모가 뭔데 돌려야지. 아 이거 돌려 돌려. 지긋지긋하다 성공도. 이걸 해내? 아 정말. 야 야. 그만해. 묵종아. 야 야. 그만해. 묵종아. 그만해. 그만. 야 이걸 해낸다. 나 진짜. 총 9개 성공하셨어요. 아 그래요? 야 이걸 해낸다. 야 9개면 1등이야. 제가. 살살했어요 살살. 진짜로. 자. 저는 뭡니까? 자. 오케이. 좋았어. 아 이거 할만하다. 소세지야. 끝났어. 이거 할만하지 소세지는. 아 저거 저거 되네. 대박이네. 야 끝났어. 끝났다. 야 잘하면 1등 하겠다 야. 야 제일 1등이다. 오빠 왜 이렇게 무서워 황미영이 아니야 황미영? 황미영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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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야 너는. 짧은 머리에 어울리네. 고기집 그만하고 양꼬치집 열었잖아. 양꼬치? 양꼬치. 이렇게 해야지 잠깐 빼줄게요 이거. 야 그거 놔두지 야. 손님 왜 그런 거 놔두지. 왜요 오빠. 아니 지금 개인 간의 경쟁 아니야. 내가 너 돈 꿔줄게. 왜 그런가. 아 근데 진짜 저 형도 진짜. 이제 단체 미션이 아니잖아. 가십시오. 정신 차려. 아 저 형도 진짜 최악이야 저 형. 아 정신 간의 경쟁이래. 자 준비되셨죠? 네. 준비 시작. 된다 이거 되지? 이거 돼. 된다 이거 되지? 이거 돼. 하나. 와 씨. 우와. 우와. 다 쓰러진다 다 쓰러져. 좀 더 앞으로. 다 쓰러진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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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야 벌써. 우와. 우와. 끝났네. 이거 발로. 발로 해서 발로. 발로 치고 하나 빼. 1등이네. 끝났어. 끝났네. 오케이. 이건 끝났지 뭐 이거. 20개 이제 할게요. 소세지 1등이었네. 야 제일 1등이다. 양세찬 씨 초코 과자요. 양세찬 씨 초코 과자요. 야 초코 과자 좋다. 4개야 4개. 어 5개. 자. 부거. 오. 오. 우와. 미역. 이거 좋은 거야. 나쁜 거야. 석재 형 눈이 좋다. 근데 이거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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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4개요. 와 오케이. 3등 3등. 좋았어. 어지러워. 야 소민아 너 30만 원. 소민아 너 30만 원. 60만 원 될 수 있는 기회야. 나 망했어. 나 망했어. 소민이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. 재미있지 않아. 어지러워. 아 이걸로 어떻게 해. 장미꽃. 야 좋다. 야 예술이다. 고백해라. 야 고백해라.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. 야 무게감 있지. 네 무게감 있어. 딱 좋아. 이게 잘 넘어가 생각보다. 자 1등 한번 해보자 1등. 시작. 어 소민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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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. 어. 어 야. 어 야 야 야 야. 어 야 야 야 야. 오우 어 야 야 야 야 걸려 otra 꼭 떨어졌다. 꼭 떨어졌어 이제 끝났다. 빨리 빨리 소민이 30만원 날아갔다. 30만원 너도. 너도 30만원 걸었는데. 소민이 30만원 날아갔어. 30만원걸렸대. 소민이 30만원. sono요. 어 달려 달려 달려. 발려 두 개. 소민이 30만원. 소민이 30만원 날아갔어. 소민이 30만원 날아갔어. 소민이 30만원 날아갔어. 꽃이 날라갔어! 30만 원! 30만 원! 대가리가 그냥 날아가네 야 꽃이 날라갔어 소빈이 30만 원 그냥 날라갔다 아 내 돈 잠깐만 아 내 돈 잘했다 소빈이 30만 원 그냥 날라갔다 아 내 돈 경기 종료되었고요 1위는 하아 씨인데요 5만 원 받아서 10만 원 받아서 아 여기 잔챙이들 더 걸 걸 더 걸 걸 20만 원 20만 원 자 그럼 저희 이제 다음 경기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